NFC 사용법이 알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LG 스타일러 전용 앱에 바로 연동되는 NFC 기능을 통해 쉽고 간편한 제품 관리 및 신규 코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LG 스마트 스타일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태그온 스마트 기능을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온 기능은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고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제조사 및 OS 버전에 따라 NFC 설정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매하신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 LG 스마트 스타일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검색된 목록에서 LG 스마트 스타일러를 선택해 주세요. 설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스마트 스타일러를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항목을 터치해 주세요.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태그온 가이드를 터치해 주세요. 다음 단계를 터치해 주세요. 다음 단계를 터치해 주세요. 태그온을 시작해 주세요.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NFC 안테나 영역 화면이 뜨면 스마트폰을 스타일러의 태그온 로고에 대주세요. 해당 다운로드 코스의 시간이 디폴트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